지금 바로 라디오에 귀대주세요 오직 영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리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대면 콘서트의 주인공들 소개해드릴게요 크로스오버그룹 라포엠의 유채훈, 최성훈, 정민성, 박기훈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단자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크로스오버그룹 라포엠입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파트 맡고 있는 유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테너 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에서 섹시가이를 맡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섹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이 작년 11월에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왔네요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머리도 또 다 헤어스타일링이 바뀌었네요 완전 달라졌죠 다 염색도 하시고 탈색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탈색을 또 시도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아프고 유지해야 되고 맞아요 할 때 또 약간의 고통도 좀 있고 이랬는데 또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변화 딱 좋습니다 자 거의 반년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때 가곡 앨범으로 왔다가 이번에 또 새 앨범이 또 나왔고 해서 좀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새 앨범 작업 다 하고 이제 앨범도 나왔고 이제 콘서트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그 비타민 꼭 잘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이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앨범 제목이 미러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잠깐 저희 소개 담당이 있거든요 아 네 어 네 일단 어 타이틀곡 미러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네 어 위험한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한남자의 모습을 좀 약간 위태롭게 이렇게 거울에 비유해서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봤고 네 어 굉장히 세련된 비트와 또 중독적인 후렴구 네 어 거기에 이제 저희들의 좀 약간의 보컬의 섬세한 보컬의 변화가 좀 보이는 네 그런 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왜 다 웃고 계세요 왜 웃어요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곡 소개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멘트를 준비를 했었더라도 조금 더 이제 저희만의 화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약간 저희 스스로 세련된 음악으로 기효씨가 준비를 하니까 아 맞아 그렇네요 다 기여서 웃고 계세요 아니 이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네 약간 이지리스닝의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아 네 맞아요 이번에 좀 이지리스닝으로 좀 새로운 도전을 어 저희가 또 해봤는데 네 이게 듣는 거는 이지하겠지만 부르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아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이런 또 이런 장르를 처음 해봤는데 어 그냥 뭐 녹음할 때부터 저는 맞는 박자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녹음을 하고 들으면 박자가 다 틀려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1번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지리스닝이 부를 땐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있죠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불러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 부를 때 아 좀 이건 좀 어려웠다 했던 부분들도 있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크로스오버 그룹이기도 하고 바로 직전에 냈던 앨범은 한국 창작가곡 앨범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웅장하고 화음이 되게 섬세하고 넓고 꽉 차있는 음악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엔 이지리스닝이다 보니까 그 화음을 덜어내고 더 섬세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어 이게 맞나 이렇게 약간 비워져 있는 매력이 또 필요한가 이런 그런 약간 고민과 걱정 이런 게 좀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막상 딱 앨범을 나오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이게 또 이지리스닝의 매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팬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느낌이니까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을 조금 좋아하셨나요 일단은 조금 따라 부를 수 있다 음 왜냐면 그 전에는 저희가 노래를 하면 되게 따라 부르기 어려워하시고 그러네요 파트도 너무 딱딱딱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흥얼흥얼 편하게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 총 두 곡이 담겨 있는데 네 앨범 제목이랑 제목이 같은 미로랑 그리고 로즈까지 더블 타이틀 곡이더라고요 네 네 노래별로 느낌을 살려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어 미로 네 아니 미로 아까 소개를 해봤는데 로즈는 또 뭐랄까요 미로랑 다르게 조금 리드미컬한 곡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좀 블루지하고 재즈하면서 좀 끈적끈적한 그런 곡이고요 네 조금 치명적인 그 장미에 장미가 아름답지만 또 가시가 있잖아요 네 꽉 잡으려고 하면은 찔리면 상처를 나는 것처럼 그런 좀 끈적하고 상처 가득한 그런 사랑의 어떤 고통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미로는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만든 노르웨이 작곡팀과 서지음 작사가님의 곡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처음 들었을 때 그럼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멤버분들마다 느끼는 게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서지음 작사가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곡을 또 만들어 주시다니 일단 감탄을 너무 하면서 봤는데 이게 또 진짜 계속 공교롭게도 직전에는 가곡 앨범이다 보니까 그 가산말 자체가 조금 이 화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이번에 봤을 때는 되게 뭔가 트렌디한데 라포엠만의 또 색깔이 되게 잘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실 것 같아요 민성씨는요? 그 애프터라이크 곡도 굉장히 이제 뭐 이게 사비가 귀에 꽂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딱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곡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게다가 서지음 작사관님께서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기훈씨는요? 어 저도 물론 앞에 이제 같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말씀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뭐 워낙 너무 히트곡을 또 많이 써주셨고 또 아이브분들의 애프터라이크를 이제 또 너무 또 대표곡이기도 하신데 저희가 이제 어... 또 아이브 노래를 아이브님들의 노래를 저희가 커버도 했고 네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뭔가 겹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도 조금 들고 사실 이번에도 이번에 또 저희가 이걸로 이제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기 제가 또 음악 방송도 좀 나갔는데 이게 또 컴백시기가 또 또 활동시 겹치네요 그리고 또 소개도 또 하필 그게 또 저희 다음 무대는 라포엠입니다 이 소개도 또 해주시고 생각보다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아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의도치 않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드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셨군요 아 좋아했을 거예요 네 최은씨는 어떻게 또 듣겠나요? 저 뭐 똑같이 너무 신기하고 네 왜냐하면 뭐 이번 앨범을 이렇게 기획하기로 한 게 참 잘했다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좀 멋진 이런 전문가 분들을 만나야겠나 네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위로는 2세대 아이돌 재질이다 오 2세대면 이제 슈퍼주니 선배님, 빅뱅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있는데 네 또 성악 아이돌이신데 인정하십니까? 이게 참 저희의 입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러운데 그 말씀 주신 2세대 선배님들의 저희가 또 나이 또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은 하지만 이제 뭐 아이돌분들처럼 더 열심히 연습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죠 오 좋습니다 역시 성악돌답게 이번에 음악방송에서 안무까지 또 소화를 하셨는데 연습시간이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안무 연습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몇 날 며칠 걸리죠 한 동작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별것도 아닌데 그 선이 되게 어색하고 네 그리고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레슨 받고 그리고 이게 약간 가능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안무를 딱 저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거를 한 달을 꼬박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 시간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거의 이제 안무를 받고부터 정말 수없는 레슨과 저희끼리 맞추고 정말 많이 했는데도 아우 참 어렵더라고요 안무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 보셨죠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계속 이렇게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인가요? 아유무 아하하하 이게 이제 기대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안무가 아니고 그냥 네 동작 아 거의 뭐 동작 동선 아 그래도 이것도 안무죠 동선 맞추기 네 난이도는 어땠어요? 기훈씨? 난이도가 약간 중... 아니면 상... 아니면 하... 하... 하하... 그래도 저희 팀에서 가장 댄싱 멋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의 실력을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짜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음방에서 실수한 적은 없었나요? 실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적응을 못했던 게 카메라, 빨간불... 빨간불 저희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냥 빨간불 나오면 그냥 쳐다보래요 빨간불 찾는다고 안무 신경도 안해요 불 들어올 때마다 계속 찾는다고 그래서 형을 리허설 할 때는 빨간불 들어오면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면 그 부분을 항상 봐서 살짝 반박자 뭔가 딱 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어려워요 완전 음방하면서도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또 표정도 신경쓰면서 빨간불을 찾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분이 오늘 특별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킬링파트가 있다면요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킬링포인트는 중간에 아우 하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뻥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기훈씨가 하는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우 그래요 기훈씨는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우 민성씨 진짜 근데 들어보시면 그게 좀 매력적이에요 아우 그럼 성훈씨도요? 이게 또 똑같은 말인데요 다 들어보면 이 음악이 너무 중독되지만 기억에 남는 건 기훈씨의 정말 한 포인트 그게 약간 계속 남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라포엠의 미루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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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man in the mirror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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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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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like, you really have to level it Yeah, you're having to catch the song It goes out Someiment What's your Stromner Oh... Let me pick up You gotta pick up Oh, your stank It looks great That's hard Chae hone You can pick up Oh, you can pick it up Spoon 잘한다! 종아리 2개를 더 잘해요 종아리 2개지요? 이거 꼭 콘서트도 해주세요 사실 하려고 했는데 미리 보기 여기 최초 공개였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OST인지도 궁금한데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너무 OST 곡들이 많아서 그냥 그 중에 팬분들이 굉장히 불러줬으면 하는 곡이 있어서 그 곡을 제가 부르는데 여기서 한 소절을 짧게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걸로 할게요 멋있다 좋지 And if you hurt me Well i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And I won't ever let you go Wait for me to come home 대박 한 소절 부탁드렸는데 두 소절 넘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공연에서 험한 춤을 추신다는 소분인데 대체 누구시죠? 이게 비밀인거죠 아직? 이게 비밀이긴 한데 험한 춤을 모두가 난리가 날 것 같아서요 이게 보러 오신 분들이 자칫하다는 저희가 정말 귀요강을 시켜드릴 만큼의 자신감은 있지만 이게 보시는 분들의 눈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번 춤추는 거 열심히 한번 춰보려고요 너무 귀여워해 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걸그룹 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에이 뭐 어딘가에 조금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노래도 당연히 너무 궁금하지만 좀 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공연 많은 거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면 콘서트 오늘은 라프엠 네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3부에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네 분에게 이번 앨범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개 드릴 거고요 듣자마자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곡 제목이 미로인데 빠져나오기 힘든 나만의 매력은? 채윤씨 라프엠에서 유일하게 ENFP다 성훈씨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다 민성씨 수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기훈씨 아우! 파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로 부제가 미로 거울인데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채윤씨 나이가 좀 먹었네 어 나도 저기하네 성훈씨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민성씨 살 빼야겠다 기훈씨 아 살 빼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록곡 제목이 로즈 장미인데요 나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채윤씨 팬분들 성훈씨 라뷰 민성씨 라뷰 기훈씨 러뷰 오 여기까지 네 분의 대답들을 만나봤고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신곡 제목이 미로였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나만의 매력 라프엠에서 유일하게 ENFP인데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저희 둘이 ENFP네요 아 그래서 ENFP에요 맞습니다 ENFP입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그거 아시죠? 보통 이제 아이들 사이에 있으면 ENFP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아마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네 텐션 때문에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ENFP가 이 중에서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까 저 근데 형 나도 안가려요 형 진짜 나도 안가리고요 예전에 저희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단역 배우님들이 오신 적이 한 번 있으세요 오셨는데 처음 뵀는데도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힘들죠 되게 형의 친절함이 묻어 나오지만 낯을 안가리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 말을 싫어요 마 등 아 그 강제는 그냥 그걸 못 견뎌서 제가 그냥 계속 정말 비슷하네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잘 못 있겠어요 맞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나가고 그럽니다 맞아요 맞아요 집 안에서도 움직여요 저희 안 앉아있어요 약간 진짜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ENFP 특이인 것 같아요 만세입니다 성훈씨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 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제가 제가 느끼기엔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뭐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해서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팀 끼리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 약간 저희끼리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팬분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조금 하는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좀 예전보다는 다정해지지 않나 스스로 느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부끄럽네요 근데 뭔가 말투에서도 약간 다정함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형이 좀 이제 어 리더 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카리스마했을 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주시고 또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다정하게 어 약간 동생 형이지만 또 형도 또 잘 챙겨주시고 네 형도 또 잘 챙겨주시고 늘 이렇게 동생들 따뜻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부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집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내자 이렇게 정의를 또 잘해주고 오 너무 좋은 형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하하하하 자 민성씨는 수염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제가 막 수염 부심이 있고 막 그렇진 않은데 요즘 따라 자꾸 이렇게 부럽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염이 예쁘게 자라는 것도 맞아요 진짜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네 다 남자분이 좀 좋아하시고 멋있다고 멋있다고 얘기해서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또 매력을 느끼고 또 좋아해주고 멋있어하는 것도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쉽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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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라고 하셨는데요 네 쑥스러워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콘서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형라인이랑 동생라인 답이 같다고 하는데요 채훈씨 성은씨는 나이가 좀 들었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둘이가 쳐다봐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 방금 한 말이고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조금의 그런 느낌들이 오니까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거울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계속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메이크업을 아주 심하게 근데 어쩔 때 좀 느끼냐면 몇 년 전에는 이제 아침에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딱 와서 이제 딱 차에 타려고 딱 하면은 오늘 뭐 기분 좋아 보이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형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딱 보면은 어 형 괜찮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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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형 진짜 잘 주무시고 나오셨는데도 너무 지금 괜찮은데 아침까지 먹고 나왔는데 어디 아프냐 괜찮냐 이래서 너 왜 이러니 맞아 맞아 그럴 때 조금씩 느낄 수 있죠 민성씨 기훈씨는 살 빼야겠다 어 맞아요 진짜요? 요즘에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네 벌크업 살짝 비슷한 거 하려고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이게 자꾸 근육과 살이 같이 찌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서 어 근데 화면 봤을 때 살 빼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는 건가요?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다 이제 거울 보면서도 막 이렇게 생각도 네 기훈씨는요? 어 저는 이제 어 살은 이렇게 최대한 뺄만큼 뺐는데 이제 아무래도 얼굴이 좀 제가 통통한 편이라 고개 좀 화면에서 좀 약간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아 더 빼야되겠다 더 빼야되겠다 했는데 안 빠지더라구요 아 근데 그 얼굴 살은 진짜 좋은 건데 어차피 나중에 나이 되면 다 빠지잖아요 맞아요 많은 다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볼에 여기가 자꾸 패여요 네 나는 빠지기 싫다 저는 오히려 부러운거에요 나는 빠지기 싫다 여기가 빵빵하고 싶은데 아무런 말인지 알아서 저도 그랬어요 조명만 받으면 여기가 거의 해골처럼 나옵니다 네 부럽습니다 좋을 땐데 좋을 땐데 참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네 분 다 팬분들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팬분들의 장점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희 팬분들 라뷰들은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가 크다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민성씨 어 저희 라뷰들은 진짜 다정이에요 엄청 다정하다 엄청 다정하다 기훈씨 어 무엇보다도 우리 네 명을 먼저 생각해주신다 아 먼저 생각해주신다 네 그런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윤씨 항상 항상 저희가 뭘 하던 어 응원을 무한정 응원을 해주신다 무한정 응원을 해주신다 네 좋습니다 그럼 팬분들께 음성편지도 짧게 오 우리 성은씨부터 짧게 남겨볼게요 어 사랑하는 라뷰님들 어 라뷰님들 덕분에 정말 저희 라포엠이 이번에도 좋은 앨범으로 이렇게 열심히 콘서트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목소리 정말 큰 라뷰잖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도 정말 응원이 크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희성씨 어 놔빼들 사랑한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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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훈씨 어 우리 우리 넷 라포엠 넷 넷 네명도 어 라뷰님들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깐 어 이번에 또 앨범도 너무 좋게 들어줘서 고맙고 콘서트도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훈씨 애비들아 콘서트 보러 와라 아직 좌석이 조금 남았다 아주 조금 많이 옆집 이웃 다 됐고 그 약간 아파트 방송 안 내면 거 아닌가요? 이장님 방송이죠 좋습니다 원연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선북 기타민 콘서트 오늘은 라프엠 네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선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볼 건데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로즈라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 곡이죠 라프엠의 로즈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붉게 물든 향기에 취해 내 머릿속엔 온통 그대 찬상뿐 조용하게 피어올라 이 밤이 를 수놓아질게 홀린듯이 뒤끌려가 거부할 수조차 없게 이내 잠들어 있던 본능이 눈을 떠 내 심장 위에 깊게 그대 인사이 그런 powin. 너를 새길께 redu Red my heart 아는 다움엔 취해 Red my heart 찢어지고 다쳐도 감히 널 갖고 싶어 파고든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싶어 잊지 못한 Red my heart 너만을 원해 끝을 모르게 너의 작은 몸짓 하나에 내 모든 감각이 반응해 고요한 이 공간엔 그대와 나 둘 뿐 어느새 또 피어올라 내 맘을 물들여 나질게 너에게로 이끌어 날 헤어낼 수조차 없게 간신히 붙잡았던 이 성은 무너져 네 심장 위에 깊게 My heart 너를 새길게 Red my heart 아리다움에 취해 찢어지고 다쳐도 감히 널 갖고 싶어 파고든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싶어 잊지 못할 Red my heart 너만을 원해 끝을 모르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I don't care 기쁘거나 슬프거나 Yeah I don't care 나쁘거나 미치거나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 위에 깊게 My heart 너를 새길게 Red my heart 내 심장 위에 깊게 My heart 너를 새길게 Red my heart 끝을 모르게 끝을 모르게 와우 라프엠의 론스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라프엠의 음악성과 트렌디함이 섞인 느낌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전 이 곡도 더블 타이틀곡인데 약간 반반 의견 나눴을 것 같은데 팬분들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더블 타이틀곡이어서 이제 나의 최애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번째랑 두번째 노래 중에 아 이게 진짜 매번 고를 때마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오늘같이 약간 비오거나 이런 날은 저는 무조건 로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오늘같이 분위기가 되게 날씨에 되게 영향을 잘 받는 느낌 그래서 저는 로즈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또 로즈랑 잘 어울리네요 난 로즈가 최애였다 저는 사실 둘 중에 만약 하나를 타이틀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계속 로즈를 하고 싶다고 했었죠 뭔가 더 찰떡인 느낌은 로즈인데 너무 또 새로운 느낌은 또 미러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분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갈 거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감상해 주시고요 축하드릴 일이 또 있습니다 네 올해 10월에 첫 미국 콘서트를 여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50주년 기념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미국 버지니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이 미국 투어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 이제 미주 투어를 가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다 팬분들이 또 너무너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외의 팬분들이 꼭 공연을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만 공연을 하다 보면 정말 형이 말한 것처럼 해외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이 보고 싶으셔도 오기 힘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미국까지 찾아가는 느낌으로 저희가 가서 공연을 여는 거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되게 약간 기분이 좀 설레는 걸 넘어서 약간 벅차오르는 느낌이긴 해요 미국 콘서트 생각하면 아예 처음인 거죠 맞아요 와 특별히 준비 중인 게 있다면요 기훈씨 어 지금 일단 랩파토어 상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 변화를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좀 랩파토어 변화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또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주 살짝의 영어도 좀 준비를 공부도 좀 하면서 이거 멘트까지 맞아요 그럼 기훈씨가 지금 영어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 반 하는 게 기훈씨가 주로 이제 영어를 담당할 거라서 저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준비하실 거예요 기훈씨의 영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많은 분들 네 라포엠 분들과 기대면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금요일 3부 기대면 콘서트 크로스오버그룹 라포엠의 유채훈 최상훈 정민성 박기훈씨와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분 오늘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제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네 항상 그 DJ님께서 목이 빠져서요 하는 그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되게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되게 반갑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또 저희 앨범과 콘서트 소식으로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소식으로 라포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어 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편하게 잘하고 가는 것 같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콘서트 홍보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맞아 맞아 또 이렇게 만나뵙게도 편하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 ENFP 만세입니다 만세입니다 네 또 귀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콘서트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라포엠의 눈부신 밤 들려드리면서 네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라포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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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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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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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